역할을 먼저 미리 눌러두고 그 다음에 화면이 왜 이러죠? 와... SCP가 된다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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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어... 소름돋네...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세팅을 해두긴 했는데... 어... 창이 근데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작네요? 어... 음... 아... 어... 음... 음... 저는 원래 네... 눈이 커가지고 작은... 작은 창을 좋아해요 아... 녹화창은 맞추신 거죠? 녹화창은 이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진짜? 와 신기하다 30... 뭐지? 2층? 2층 화면 잘 보여요? 네... 근데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아... 안 해보셨군요? 네... 저도 안 해봤는데 이건 아니... 이게... 창이... 조그마하니까... 몰입도가 낮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지? 흐흫... 아 이거... 한... 시야가... 한정... 됐다고... 하시길래... 오우씨...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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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식아... 내가 이런걸 무서워할 것 같애? 아직 1층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흠... 이거 제가... 게임 켜기 전에 몇가지 설정을 해두긴 했는데... 네... 이 설정들이... 제대로 먹혔는... 지 모르겠네요... 화면이 너무 어둡다... 음... 좀 잘 보여요... 어 잘 보여요? 네... 소리만큼 잘 안들리지... 아 게임소리... 잘 들리게 해주셔야겠네... 아... 잘 들리... 잘 들리게 해야겠네... 흐흫... 으흠... 아마... 소리가 좀... 클거에요... 어휘... 어휘... 어... 역시... 포게이머 사운드가... 사운드가... 굉장히... 끝내주는군요... 네... 한 10층 가면 나올 것 같은데... 지... 지금 몇... 몇 층이지? 여긴 어디... 아... 이제 한 7, 8층 아닌가? 후... 9층! 9층이에요 아직... 곧 10층이네요... 맛보기에요 맛보기... 아... 겉만 핥고 있다고요 지금... 흐흫... 몇 층이지? 하... 10층이다...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0괄호... 10괄호층... 흐흫... 아 1괄호층... 아... 흐흫... 아... 아... 아 진짜 뭐 저... 도로명 주소만... 도로명 주소 같애... 아... 11층... 아 이거 볼때마다 공인인증서 생각나요... 오오... 액티브 X11! 어어... 아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 보니까... 한 20층은 괜찮을 것 같아요... 흠...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있기... 12층... 뭐지? 오오... 양갈리길? 오른쪽! 어... 어느 것을... 고를... 오른쪽... 흠... 하... 하... 오오... 낭떠러지... 낭떠러지겠죠 이거? 이거 뭐... 어... 새로운... 새로운 통로라던가 뭐 그런건가? 그... 어... 죽기는 싫으니까... 액! 나와야지 무서운데... 원래 막힌 길에서 돌아갈 때 딱 귀신이 나오잖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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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장르 제일 싫어하는데... 아... 그래요? 제가 무서움을 느끼는 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흠... 가장 커다란 공포를 느낄 때는... 제 앞은 막혀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바로 앞에... 누군가가 저를 쫓아와요... 재단 나온건가 지금? 얼굴을 딱 보여줬는데... 씨익 웃고 있어... 그러면은... 전 아마... 소리를 지르고 말거에요... 잉게님이 여자분이셨나? 아니에요? 흠... 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내가 왜... 아니오이오이오이오이오... 십... 육층... 곧 육층... purch ill까 아까 거기 벽에... 구멍 뚫렸잖아요? 네... 그거 다른 층에 가면 또 나올거 같은데... 네... 그 때 보면... 귀신 나올거 같아요... 으으으으으으으음... 응 매오짜릿해... assa innovative다... 어... nå. th Olympics T London... 저 슬슬 나오어도 됐는데... 한번쯤? 이 게임 볼때마다 늘 새롭네요. 지금 이렇게 보고있지만은... 양쪽의 벽돌들이... 정말...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보다 이 벽돌을 보는 게 더욱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갑시다 17층 네 아 이게 몇 층까지 있다더라? 이거 막 딱 보고 있는데 얍! 하면서 막 튀어나온 건 아니겠지 손이 튀어나온다거나 오오 인계님 마음이네요 오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아내의 소리 으아악! 으아악! 야악! 자오오오! 으아악! 으아악! 자아! 어어 어어 나 방금 소름 돋았어 어어 어 근데 원래 이 게임이 이렇게 막 벌써부터 나오는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방금 무슨 해녀같은 사람이 서있었는데 수녀인 줄 알았어요 저는 뭐 해녀가 서있었는데 이 괄호 자오오 하아 씨 으아악! 하하! 하하! 야! 사빠 사빠 마바 사빠바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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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오네요 소리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 안에 문제를 맞추면은 가운데에 철하고 한자 구 넣어줘야지 그러면 아주 아주 바람직한 단어가 나갑니다 21층 시히..참.. 오0! 방금 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방금 보셨어요? 방금 뭐C이 굳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21승 콩이 먹고싶다 저는 콩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콩 먹으세요 검은콩 드시면 흰 머리가 사라지고 그냥 콩을 드시면 키가 큽니다 여러분 콩 드세요 갑자기 왠 뜬금없는 원래 뜬금없는 것이 가장 웃긴법이죠 오 그래서 담담하게 되게 잘 가신다 아니요 눈 감고 갔어요 아 뭐요? 24층 웃어야죠 아 이거 볼 때마다 뭐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걸을 때 눈 감고 가셨다면서요 네 보셔야죠 나올지 모르는데 도망가야지 여기는 다행히도 전체의 시야가 밝아지는군요 근데 이게 딱 이제 떡밥을 깔아놓는 그런 느낌인데 26층까지 왔어요 26층? 와 어? 어? 26층? 어? 어 올라가는 것 같지? 잘못 왔나? 약간 미로 같은데 미로요? 어? 방금 개구리를 본 것 같은데 빙글빙글 도는 느낌 드는데 27 27이다 소리네 응? 소리요? 네네 소리요? 소리가 왜요? 소리가 갑자기 확 올랐었어요 아... 이게 스테로믹스가 스카이프... 3 괄호 아직도 오나? 오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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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고있어요 지금? 오고있으면 오고있으면 대답해다 오버 이제 소리가 없어지면 간건가봐요 그렇구나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있다면 내가 정답을 말해줘 3층부터는 계단인가 이제? 계단이네요 삼시...왜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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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제 없을거에요 한번 나왔으니까 없을거에요? 네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구나 괴물자식이 말이야 이 게임 제작자가 두번 이렇게 영역 놓지 않았을거 같아요 32층 32층 이 게임 제작자 누군진 몰라도 하... 하... 나랑... 나랑 키 재고 싶다 하... 33층 하지만 항상 시야가 잘 안보여요 무섭잖아 제가 여기서 하나 꿀팁을 하나 찾아냈어요 뭐요? 여기서 앞으로 살짝살짝 가다보면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게 보여요 아... 귀신한테 걸릴 일은 없겠군 괜히 걸려가지고 다시 1층부터 내려오는 일 없겠군요 그렇죠 후... 좋아 언제라 꿀팁을... 만들어 내는... 남자 꿀팁생산기 아야야야야... 아악... 으악... 으악... 와... 온다 온다 동조개 소리가 들린다 어 오고있어요 개소리가 나는데 윙윙윙윙윙 하.. 하오.. 하.. 하.. 이게 후라이크인가? 아..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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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는 건가? 그냥..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다시 이게.. 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좋아요 난 그 말이 굉장히 그리웠어요 이 소리가.. 사라질 생각을 안 하네 이거 소리가 있을 땐 계속 쫓아오는 거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뒤로 가요 저 자식 소금간이 덜 됐어 잘 생각을 하니까 어.. 내 앞에 걸리면 아주 수분 하나 안 남기고 소금을 탈탈 쳐주겠어 간 고등어처럼 반으로 갈라주겠어 하.. 어류 자식 내가 바로 어부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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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지금.. 진짜.. 아..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어.. 어.. 여기 어디야? 어.. 어.. 계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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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봅시다 가보죠 네.. 죽을 땐 죽었더라도 원흉을 알고서 죽어야지 그리고서 이 영상을 만인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즉시 뒤로 대피해주세요 이쪽이었다 무슨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나는데 호랑이 소리 같아요 호랑이 나도 똑같이 으르렁거리고 짖으면 애가 쫄라나 이 소리는 아마 추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만든 시점이 왜 이러지 어! 저 앞에 뭐있다 네 있어요 있어요 뭐지? 역시 있어가지고 계속 소리가 났구나 방금 소름 돋았어요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뒤에서 쫓아가는지도 몰라요 따라오는 것 같은데? 따라오는 것 같죠 역시 어 없다 없어 없어 아씨 아 진짜 근데 이렇게 앞에 갔는데 딱 앞에 나타나면 진짜 무섭겠다 그런 말씀 마세요 말이 말이 씨가 된다고요 어 소리 없어졌어요 어? 저 앞에 뭔가 움직이 아니 뭐 뭐 저 고양이처럼 방금 눈이 야행성 동물처럼 네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었어 다행이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헛것을 보는 줄 아는데 39층이군요 40층 가네요 어느새 40층까지 왔다 오래 사네 그래도 오래 살았네요 저도 저도 정말 질긴 생명력입니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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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쟈쟈쟈쟈qué 홍월아 Book 쟈쟈쟈 쟈쟈 쟈쟈 쟈 쟈 쟈쟈 쟈쟈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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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뚜벅이라 그런가 어? 어! 방 앞에 뭐 빨간 거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막혀있어서 못 와요 못 와 으음 씩 웃고 계시네